오늘 밤 펼쳐질 두 번째 테스트는 글로벌 시청자의 선택으로 한 명의 탈락자가 결정됩니다. 프로듀서가 선택한 1등 바이랜더는 글로벌 투표 마감 전 24시간 동안 투표수가 두 배로 집계되는 베네핏을 받게 됩니다. 방금은 프로인데? 너무 맛있어. 추운 널 기다려 약속의 언어로 네가 날 찾을 수 있게 말하지 않아도 너와 나만 알 수 있는 signal 넌 끝나 있던 세계를 연결하는 거야 깜빡 이 순간 넌 느껴 더 더 느껴 느껴 넌 넌 깜빡이는 그 순간 난 뺏겨 더 더 느껴 느껴 너의 널 이 순간을 Influence 같이 간다면 Loveless 이 순간을 Influence 같이 간다면 가늘게 버튼 못 하늘과 마땅 경계선 그저 아득에 나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두 눈을 꼭 감고 두 바라리 세계를 상상해 이제 뛰어들어 To me 널 아는 세상 속으로 Let's go see I go dubbing to you yeah 정보 정보소 yeah I go dubbing to you yeah I hear you calling my name Come swimming in you Come swimming in me 또한 날결 속으로 DRIVING TO YOU Go dub you like this Come dub me like that 내 심연의 신빛 속에 DRIVING TO YOU 과연 글로벌 투표 마감된 24시간 동안 투표수 2배의 베네핏을 받을 아이랜드는 누구일까요? 프로듀서의 평가로 결정된 1등 아이랜드를 지금 공개합니다